2차 전지 믹싱 기업 윤성 FNC가 코스닥 입성 첫날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오늘 4만 4,100원으로 시초가를 결정한 윤성 FNC는 이보다 8.28% 하락한 4만 4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10% 낮은 수준입니다. 윤성 FNC는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도 67.49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공모주 청약 역시 최종 경쟁률이 3.5대 1에 그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.